최근에 연패 중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 부분에서도 정말 승리와 패가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승리하게 됐고 연패도 끊게 돼서 되게 뜻깊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승리해야 남은 경기 좀 여유롭게 할 것 같아서 순위 싸움에서 그래서 오늘은 꼭 이고 싶었는데 간당간당했지만 승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연패를 더 조금 하게 됐더라도 선수들이 다 같이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아마 조금 여유롭게는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수당들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연패를 끊기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몇 연패까지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체감상 뭔가 되게 많이 졌다고 느꼈는데 한 3연패보다도 훨씬 많이 졌다고 느꼈는데 평소에 생활하면서 어쨌든 그런 좀 연패를 하고 있다는 압박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은 연패 끊어서 후련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메타 정리면 뭐 아무튼 티어 정리면 티어 정리 운영이면 운영 근데 연패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티어는 메타도 메타지만 또 티어는 맞는 부분으로 좀 승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또 찾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이제 같이 두 개 다 보완해서 나아간다면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워낙 다 유능한 선수들이라 개인적으로는 2,3세트 둘 다 뭔가 평소랑 똑같은 느낌으로 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도 연패하던 상황이었으면 그런 상황에서 무난히 졌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무난히 안 쥐고 승리할 수 있어서 뭐 그때는 지금이 않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든 게임에서 뭐 밴픽이 물론 이제 뭐 더 좋아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안 좋아서 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밴픽적인 부분을 좀 표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이 세트는 이제 저희가 좀 유리한 타이밍 때 좀 이제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뭐 안 좋게 나올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또 역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에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. 그냥 데이터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대로 뭔가 평소에 질 때 보면은 뭔가 뭔가 더 잘 나와야 되는 한타나 죽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뭔가 안 죽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딜러 1세트도 그렇고 3세트도 그렇고 딜러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그렇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근데 팀 전체적으로 이제 연패 한 부분은 팀 게임이기 때문에 어 근데 플레이에서나 뭐 운영에서라던가 뭐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왔다 갔다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팀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주고 좀 더 이제 더 좀 편, 그러니까 구마율 씨 선수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팀 전체적으로 뭐 운영이면 운영 뭐 전체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연패 기간에 뭐 구마율 씨 선수가 뭐 안 좋아서 뭐 구마율 씨 선수 때문에 졌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연패 하는 기간에는 저도 커뮤니티를 잘 안 봤어가지고 그런 평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뭐 딱히 옆에서 옆에서 같이 할 때 되게 잘하는 선수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항상 부족한 게 없다고 항상 생각했었어가지고 평소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평가도 있었는지도 개인적으로 몰랐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온 경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. 다 같이 맞습니다. 네 일단은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메타면 메타지만 또 T1에 또 잘 맞는 색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. 전체적으로 뭐 인게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찾아서 점점 더 좋은 경기력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캐리아 선수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좀 억치락뒤치락 했지만 오늘 경기 이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. 더 앞으로 좋은 경기력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선수들에게. 어 이제 오늘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은 좀 앞으로 더 깔끔한 경기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DRX전 승리하면서 이제 다음주도 중요한 일정이 되게 많다 보니깐 연승 이어나가서 다음주에 기세 좋은 상태로 강팀들 상대로 잘하고 싶습니다.